제4회 광주 북구청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가 지난주말 북구 드론공원에서 열렸습니다. 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유선연구를 비롯해 세미프로리그와 2부아마리그, 3부 루키리그 등 4개 리그가 운영돼 전국에 48개 팀이 참여해 기량을 겨뤘습니다. 앞서 북구는 선진 드론인프라를 전국에 알리고 드론 콘텐츠 산업과 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전국 드론축구대회를 열고 있습니다.